아우 박 셰프님의.. 왕문호에요 박 셰프님의 현란한.. 자 이거를 이렇게 뽑고 나서 슈렛 치즈 해가지고 아 슈렛 치즈 슈렛 치즈 발음 좀 구리지만 치즈라고 치고 그 다음에 와인 한 잔 넣나요? 여기다 이렇게? 하지마 알겠어요 박 셰프님 아무거나 싹 다 넣으려고 그래 난 몰랐어 오늘은 박 셰프님이 졸라 맛있게 하는 날이니까 하여튼 비주얼은 좀 점점 나오죠 나오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치즈 넣을거에요 아 이 현란한 이 이 숟가락을 휘저 넣은 이 그냥 확 이건 진짜 이건 고난도의 테크닉 라고 하기엔 좀 멋있게 하지만 숟자를 그리면서 어 좋아요 어쨌든 이 여기에서 이렇게 김도 모락모락 나고 맛을 좀 볼게요 네 분위기에는 약간 좋습니다 맛은 모르겠지만 뭐야 이거? 국물 나 몰라 자 하고 쌈상? 아 셰프님 쌈상? 지금 계산하고 있는거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거죠 쌈상? 아니 나 몰라 아니 비디오 찍고 있어 지금 아 네네 나 나중에 소리칠거야 이거 맛없으면 감사합니다 어 이제 불을 좀 줄여야겠네 아니 아 치즈 여기있어요 치즈 응 이거 먼저 하고 치즈는 금방은 눌러볼거니까 아 진짜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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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점점 이제 네 약간 향은 졸라 좀 괜찮습니다 졸라요? 아 니 아 지은 니을은 빼겠습니다 졸라 슛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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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간 아 약간 된장에 구린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잘라나 모르겠습니다 한국사람은 꼬리꼬리 아 몰라 내가 일단 먹어볼까 한국사람은 꼬리꼬리 아 나 진짜 이거 아 아 치즈 투하? 아 치즈 투하? 어 맛있어 어 어 어 어 나 나를 아냐 내 눈을 바라봐 아 몰라 눈을 눈을 바라보라고 내 눈을 바라봐 아 그냥 이거나 찍을게요 그냥 응 아 근데 응 여기까진 내가 맛볼 때까지 거기까지 좋았어 네 네 이미 이게 육수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됐나요? 됐나요 이제? 어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제 데워가지고 먹으면 돼요 약간 이제 뭐 볶음밥은 안됐지만 우리 이렇게 TV에서 많이 봤잖아 이렇게 막 누르는 거 이게 치즈 있으니까 네 딱 치즈 해가지고 한번 먹어봐요 이제 치즈와 같이 아 이렇게? 응 자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다 오우 판타세 아 친구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